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뜻도 보도 못한 그런 거지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슬슬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소중한 자기 동생님을 꼭 모셔야 한다며 우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인간 오냐 그래 그 소중한 동생님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원지 상견례 날짜를 시동생한테 맞춰 잡는게 맞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몇달 뒤 즉 올겨울에 결혼을 하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슬슬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해서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그러니까 남친네는 무조건 동생 위주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비시동생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하냐라고 했더니 좋은게 좋은건데 너를 겨우 그정도 이해도 못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거에요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일단 상황 설명부터 드릴게요 남친 아버지 직업은 공무원이고 주말에 시간 내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남친 개인사업을 하는데 주말평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중이며 아무래도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는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저 공무원이구요 당연히 주말에 시간 내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친동생 회사원이긴 한데 되뇌 주말이 더 바쁘고 평일에 시간 내는게 편한 뭐 그런거에요 즉 남친동생 딱 한 사람을 빼고는 다들 주말에 시간 내는게 제일 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짜를 조정하는데 남친이 대뜸 봐봐 역시 평일 저녁에 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에?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뭐라고? 평일이 좋다고? 아니 그게 누구한테 좋은건데? 라고 물었더니 야! 몰라서 뭐냐? 우리 꽁꽁이가 주말에 시간 내기 어렵다잖아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동생 사정 뻔히 다 알면서 말이야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듯 대뜸 화를 내는거에요 진짜 바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틀린거에요 정말? 아 그리고 꼭 이번 상견례뿐만 아니고 아버님 생신도 그렇고 지난 5월달 어버이날도 마찬가지로 남친 동생 일정에 맞춰가지고 평일에 제가 연차를 써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시댁과 관련된 일이니까 제가 양보를 했어요 시동생도 당신들 아들이니까 근데 상견례는 경우가 완전 다르잖아요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연히 부모님들의 편의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아 물론 결혼 당사자인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쓴 것처럼 아니 예비시동생이 결혼 당사자가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 모두가 그걸 다 맞춰줘야 하냐 라고 했다가 좋은게 좋은건데 너 진짜 속 좁다 예민해 그지같아 왜 말을 그렇게 하는거야 어쩌고 저쩌고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대판 싸웠죠 저도 기분이 단단히 상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지같은 상황 이해를 할 수 없는 제가 오른건지 아니면 진짜 남친 말대로 별것도 아닌데 속이 좁아가지고 양보를 안하는건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거 누가 오른겁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2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1번 뭐야 혹시 니 남친 동생 꼬봉이랍니까 아니 그 병신같은 소리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씹으려 되네 뭐야 이거 2번 어우 쓴이 예비시동생이 쓴이를 살린거네요 당장 상견례부터 밀어요 아 물론 나같으면 바로 엎었지만 댓글 말하는거 보니까 쓴이도 파울하겠다 말만하고 그쪽에서 에휴 알았다 주말로 하자 이래가지고 주말로 날짜를 잡고 안와도 되는 시동생 억지로 참석해가지고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날짜를 이따위를 잡았네 이런 얼굴로 분위기 완전 개박살내고 어디 그뿐인가 나중에도 이 일로 두고두고 싸우면서 남편 쪽에서는 야 내가 니들 의견에 맞춰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러면서 적발하자 할거라는거 안봐도 유튜브가 핫소리야 3번 조율하는게 당연한건데 완전히 미쳤군요 아니 이 결혼 꼭 해야겠어요 네 댓글 아니 동생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서 사는건가 빚쟁이야 되게 이상한 집구석이네 진짜 뭘까 2번 보니까 남친동생이 그 집안을 먹여살리는 실질적 1인자인거 같네요 살짝 물어봐요 동생은 쓰니가 마음에 든대요 4번 상견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결혼 당사자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입니다 그런만큼 예비시동생은 와도 그만이고 안와도 그만인건데 고작 그런 시동생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야 된다 아니 도대체 일단 그지같은 상놈 집안이 어디있답니까 만약 남자 부모님도 남자와 같은 의견이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유턴하세요 내 부모를 무시하는 집이랑 연매주면 너도 공범입니다 알겠어요? 내 댓글 형이라는 놈이 지 동생한테 오지게 쳐맞고 사나 보네 뭐 자기 예비장인어른 장모님보다 더 챙기다니 진짜 미쳤구만 설마 이딴걸 고쳐가지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난미세는 아니죠 5번 아니 상견례는 시동생이 필참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약점이라도 잡혔댑니까? 아니 그냥 상견례 끝나고 나중에 시자들 뭐여라 이래가지고 시동생은 따로 보면 되는 거잖아 내 이런 소리 잘 안하는데 어지간하면 파고나세요 그 소중한 동생님이나 잘 모시고 잘 살라고 해 6번 아니 아니 상견례는 양가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다른 가족도 참석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주말에 시간 못 내는 사람한테 맞춰주면 뭐 큰일 나는 건가? 평일에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바빠가지고 안 되는 사람 탓하는 거 진짜 웃긴다 당신들 겨우 이런 것도 양보로 못해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쓴이 세상 참 편하게 사네요 의견을 내려면 생각을 좀 하고 해 내 댓글 너 뭐냐? 남친이냐? 아니면 시동생님이세요? 아니 안 와도 그만인 놈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고생을 하라고 야 너 남친이지? 그렇지? 딱 걸렸어 7번 지금 쓴이네 부모님이 지 동생보다 미치라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 이게 왜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말이? 쓴이 집이 엄청 딸래가지고 뭐 취집이라도 하는 겁니까? 어디 감이 미쳐가지고 8번 야 진짜 살다 살다 상견례를 시동생 스케줄에 맞추는 이런 개그지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네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집구석이랑 인연 맺을 거예요? 이러다 나중에 아이 낳으면 더 많은 거지 같은 일이 생길 텐데 그거 다 감당 가능하겠냐 이거야 얼른 정신 차려요? 물어보지 말고 가라고 9번 아니 도대체 뭐가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건데? 진짜 미친놈인가? 10번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딴 개소리를 막 하는 거야 인성이 우주로 탈출해버린 거야? 그런 거야? 어 그렇구나 후기 남친한테 글 링크 보내줬습니다 파혼 가구하며 보낸 거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 쓰기 전에 우리 교훈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통보했어요 여하튼 아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여줬더니 본인이 깊게 생각을 못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글의 앞뒤가 많이 줄여져 있다 이러면서 항변을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래요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남자가 말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빠른 전달과 편의를 위해서 음승체 및 그냥 여자 남자 이렇게 쓸게요 여자 부모님이 사업을 하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며 여자가 예전에 한 번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았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만나는 게 오히려 여자네 집안에 부담을 덜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은 휴가나 연차 쓰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요 물론 동생이 안 나오는 상견례도 있다지만 평소 자기 집은 집안 행사나 어떤 일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참석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보겠냐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상견례 때 얼굴 못 보면 영원히 못 보는 겁니까? 그리고 제 입장이죠 저희 아버지가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평일 하루 이 하루 동안 지방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엔 당신 연세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스케줄을 이틀 일정으로 잡으면 당신 일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었다면 미리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건 절대로 납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인 게 4명이 평일에 연차를 쓰고 무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명이 연차를 쓰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다음에 나를 따로 잡아가지고 보는 게 옳은 거다 여하튼 결혼 준비를 하다보면 서로 의견 충돌하는 거 나도 다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본다 그러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뜸 화부터 내고 오직 본인 집안만 생각하는 그 그지 같은 태도에 크게 실망을 했고 당연히 상견례는 물론 결혼 준비도 여기서 멈출 것이며 아니 우리 사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 지금 이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일이야 이게? 거기다가 글까지 써가지고 사람 개 망신 주고 물어볼 일이냐고 실망할 일이냐고 이게? 이러면서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근데 저는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하튼 어제 엄청나게 싸운 뒤에 기분 너무 교지 같아가지고 현타도 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뭘까 싶어 글 써본 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가 틀렸다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화를 내는 모습에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끝이야 많은 의견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그래 도망가 얼른 글쓰지 말고 2번 야 추가 글을 봐도 웃긴데 아니 더 어처구니가 없네 저 남자 혹시 지 동생한테 뭐 빚진 거라도 있답니까? 결국 뭐야 여자 쪽 부모님보다 지 동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건데 빚쟁이가 아니면 이게 되냐고 3번 똥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거 정말 다행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예비씨 동생이 쓴 일을 살린 거예요 깔깔깔깔 4번 추가 글을 읽으니 더더욱 답이 안 보이는군요 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보냐고? 아 돌았나 진짜 아니 안 보면 그만이지 그거 꼭 봐야 돼? 네 댓글 그렇죠 시동생은 그냥 남이야 남 깔깔깔깔깔깔 5번 역시 그럼 그렇지 댓글들 봐도 지가 잘못한 거 절대 죽어도 인정 안 하고 그래 앞뒤가 다 잘렸다는 둥 거지같은 핑계만 대고 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깔깔깔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위로 누나 형이 있는데 양가 모두 마찬가지로 언니 오빠 이렇게 그러면 상대 집안에서 그쪽 형제 자매들도 보고 싶다 좀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 있어도 맞잖아요 보통은 부모님하고 당사자만 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뭐냐 이게? 할 말이 없네 아무튼 도망가요 뭐 하겠어 감사합니다